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와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DGC 모든 기출 강좌 OT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먼저 단계상 기출 분석 강좌로 12월에 개강하는 강좌입니다 MDC 모든 기출은 캐치프레이즈에서 느껴지듯이 모든 기출, 기출을 제대로 담고 싶은 갈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현 교육과장이 모든 기출 문제를 수록했다고 해서 그냥 무식하게 다 때려박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쓸모 있는 문제들을 유전편, 비유전편 그리고 교육청 기출과 평가원 기출을 구분을 해서 수록을 했어요 철철로직이 적용되는 파트인 막전위 근육 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해설의 내용과 해설 강의의 내용, 싱크를 다 맞춰놨고요 교재 올해 이미지인데 이미 교재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실물이 더 이쁘다고 합니다 저도 실물을 받아 봤는데 꽤 이뻐요 그리고 지금 색깔이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저의 기출 문제집은 비유전편과 유전편으로 책이 두 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받아보시면 책은 총 네 권인데 해설집이 따로 분권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시중에도 좋은 기출 문제집이 있죠 하지만 이제 강사, 한종철 강사의 기출 문제집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중에 없는 괜찮은 문제들도 수록을 하고 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트렌드가 좀 흘러간 문제들은 과감하게 매년 속가 냅니다 그래서 기출의 체계적이면서 빠른 학습을 목표로 해요 체계적인 것은 문제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데 개념형 문항이든 막전의 근육 유전처럼 추론형 문항이든 문제 배열을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풀면서 그리고 두 번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결국 시간이 걸리는 파트는 막전의 근육 유전이거든요 요즘에는 방연구 쪽도 학생들이 불편해하긴 하는데 이 막전의 근육 유전 방연구 쪽에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종철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제가 싱크를 맞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매년 진화를 하면서 풀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근육의 분수 조건, 빛값 풀이 몇 년 전 말에도 근육에서의 분수 조건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빛값에 관련된 니즈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근육에서 빛값을 활용한 풀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제가 과거에 촬영했던 문제는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트렌드에 맞게끔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내가 배웠던 철철로직의 내용이 잘 접목되도록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기출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출문제 해설짐만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 수능은 11개년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쏘겠고요 교육청은 좀 적게 넣습니다 교육청보다는 평가원 수능 문제 더 좋잖아요 교육청은 핵심 문항은 8개년 좀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 많이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6개년 정도만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수가 대략 한 1,100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수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게 6평 전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답률이나 선지 선택률 자세한 해설 수록이 실제 받아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뭐 괜찮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3단원과 4단원 그리고 5단원의 방영구까지를 올해는 제가 추가 촬영을 해서 강의를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중순이죠 12월 중순에 거의 완강된 상태로 올라갈 거라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MDC 기출 강의를 함께 병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문제의 구성은 세부 유형별로 문제 배열의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마다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답률을 표기했습니다 이 정답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거 쉽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좀 불편하다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게 좋지 않겠냐 그건 이제 실목훈련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 정답률을 표시해 놓고 봐두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선배, 소음생들이 겪었던 그 난이도와 지금의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 사이에 또 수능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률이 30%야 40%야 정답률이 매우 낮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으면 되게 쉽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거는 그 당시에 정답률로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의 소음생의 마인드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지 느낌이 좀 안 맞아 나는 쉽게 풀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했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의 상황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렵게 느꼈는데 최근 트렌드는 많이 훈련이 되고 문제수가 쌓이다 보니까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본인들이 좀 납득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유전처럼 풀이 공간이 충분히 필요한 경우에는 연습장을 쓰지 않도록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수록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백을 활용하라는 취지예요 시험지의 여백은 넉넉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학습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는 건 아니거든 말 그대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너무 시간제고 풀지 말고 꼼꼼하게 차근차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과 해설지에서는 문항별 세부 유형 정답률 및 선지 선택률 표기 그리고 철철 로직이 도입되는 문제의 경우에는 철철 로직을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MDC 활용법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개념 강좌 함께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개념 끝내고 기출하려고 하면 이미 6평이 다가와요 그러면 6평에 대한 실전 연습하기가 좀 힘들거든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처음 1회도 갈 때 너무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개념 진도에 맞게끔 진도를 좀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 평가원을 모두 푸는 게 어떤 수험생들한테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면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문제인 평가원 편을 먼저 풀어보시고 시간적 여력이 나중에 허락이 되면 교육청을 풀어보는 이런 순서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12월 말 또는 1월 초부터 제가 형강을 시작하는데 형강에서 과제물로 MDGC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MDGC가 매주 과제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인강생들을 위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과제물 안내표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개념력 문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강의를 볼 필요가 없어 제가 3단원 촬영을 하지만 그런 건 그냥 해설지로 보고 ES문에 넘어가도 되는데 출원형 문화, 막전익은 유전, 그리고 일부 방영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활용하는 게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 입고 업로드를 말씀을 드리면 12월 12일 날 제가 지금 이건 12월 11일 12월 10 12월 12일 날 제가 오티를 쓰고 있는데 12월 12일 날 교재가 입고가 되면서 개강도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완강 예정은 12월 중인데 거의 완강된 상태로 올라갈 거예요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긴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수험생이 총 5가지 동목을 올 한해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거의 지킬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든 강의에서 끝날 때 이 5가지의 동목을 말씀드리는데 좀 지겹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 노력, 우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 끊임 반복으로 올해 수능 만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